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이 예뻐! 누눈은 여자이고요, 오늘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지인분들이랑 같이 강아지 카페에 왔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없잖아요. 옆집 강아지를 훔쳐왔어요. 되게 넓다. 시원하다. 아이 귀여워. 아이 예뻐. 이게 뭐야? 쭈비. 야, 이건 진짜 쪼꼬리. 그치? 안녕. 누눈은 새로운 사람한테도 별로 관심 없고, 강아지한테도 별로 관심 없고, 나만 좋아해. 진짜 나만 좋아해. 팩트야? 응, 진짜로. 아, 저거 잘 안나봐요. 오, 예쁘다, 예쁘다. 아, 왜? 가만히 좀 있어봐.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남의 애기. 여기가 별게 다 있네? 1층인데, 이래요. 간식 사러 가자.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아, 귀여워. 이거 닭고기고요, 소고기 육국. 여기 닭고기 육국. 야, 왜 이렇게 쨍쨍거려. 왜? 누눈, 제 거 안 와달래. 쨍쨍이야. 이거 쨍쨍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여름 소리가 아닌데, 치인다. 치인다고요? 누눈야, 아이고, 귀여워. 누눈, 간식? 까까? 까까 먹을까? 까까? 까까? 응? 누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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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돌아, 돌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네? 아, 앉아. 누눈, 앉아. 손. 아이고, 얘가 손을 하려고 한 건지, 올라가려고 한 건지. 누눈! 손! 반대... 아, 야, 그래. 누눈, 간식 먹어요. 야, 뭐야? 간식 먹으라는 거야? 안아줘, 그냥. 아이고, 아이고. 누눈! 누눈, 간식! 얘 안 먹으셨어. 얘도 안 먹어. 누눈, 간식 안 먹어요? 누눈, 간식, 간... 야. 간식. 간... 누눈, 아유, 아유, 야. 점프를 하면서도 간이 넣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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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마초다. 마초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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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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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 하지 말라 했잖아. 가, 집에 가. 빠른 퇴장. 하하하하하. 오빠 인사해줘요. 안녕. 언제까지 카메라랑 낯가릴 거냐고. 마초는 너무 아파. 힘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귀여워. 근데 얘 여기 계속 매달려 있어, 그냥. 귀여워. 어떡해. 엉덩이, 엉덩이. 너무 작아. 누눈, 쫄았어? 응. 뭐야, 넌 다람쥐야? 다람쥐네. 너 왜 이렇게 작아? 정말, 정말 놀랍게도 얘가 미니 비정입니다. 안녕. 엉덩이, 엉덩이. 누눈, 엉덩이. 엄마, 다람쥐. 어, 언니 인기 만점이네, 지금. 강아지 스테이크. 대박. 누눈는 조그맣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스레기 한 번 줘 볼게. 누눈. 누눈 뭐야.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우스레기는 뭐냐고 대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맛있어. 누눈야, 앉아. 누눈 앉아. 먹어.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잘 먹어. 이것이 바로 배판. 얜 누구야? 얜 누구야? 아이고 매기고 싶은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매기고 싶은데. 아이고 귀여워. 누눈, 아. 오구 잘 먹어. 오구 잘 먹어. 오구 잘 먹어. 오구 잘 먹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응. 잘할 것 같아. 왜? 잘할 것 같아. 아 츄야 그러면 친구가 싫어하는 거니까 응 야 그게 너만 내는 거지 내가 배껴줘게 싶은데 쇼이가 나한테 안 싫어 걔가 경치랑 비슷하잖아 나 이거 든다? 어 눈누가 너한테 갈라고 싫어, 쇼응이 쇼응이 좀만 기다려 질투나니? 야, 질투나니? 눈누도 가만히 못 서서 질투나니?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니 곁이 아니라서 가만히 안 되네 어 맞죠? 맞죠? 둘이 낑낑낑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난리야 난리야 아유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어 싫어 빗질 안 해봤어 싫어 어구 싫어 어구 싫어 어구 싫어 머리 끄댕이 괜찮아? 야 이러나 눈이 너무 예뻐졌네 눈이 예뻐졌네 눈이 예뻐졌네 눈이 예뻐졌네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옮기게요?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쁘게 생겼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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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린이 아유 앉아 아유 예뻐 아유 예뻐 나 카메라 밑에서 어구 아유 예뻐 우아 눈눈야 저기 봐봐 아이 귀여워 안전한 곳 오니까 신났어 워낙 딱 고음에 왜 찐찐대 워낙 딱 고음에 눈눈야 눈눈 아유 귀여워 오오오 안아줘 안아줘 눈눈 눈눈 안아줘? 알았어 알았어 마초는 공격적인 아이야. 마초는 개인주의야. 마초는 개인주의야. 마초 주인 버려. 주인 버려.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먹을 거. 간식이라고. 앉아. 무서워 무서워. 저 앉아. 안녕. 너 물 먹고 싶었니? 아유 귀여워. 아 어떻게 저기 충충충충 걸어 다니지? 여기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안녕?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천국인가? 우리 눈눈 찍지를 못하겠어요. 응? 언니밖에 없어? 응. 진짜 신기할 정도로 나만 좋아해. 어이구. 어이구. 왜왜왜왜. 무서워. 마초 무서워 애기. 마초가 무섭나봐. 아유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응 귀여워. 린눈. 아하하하. 늰눈. 어 귀여워. efecto. 눈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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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우 배고파. 귀여워. 눈누야 우리도 저거 하자. 아유 귀여워. 눈누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가요.. 아유! 아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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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 여기가 1층 별관이었고 아 여긴 좀 춥다 와우 옥상 놀이터 옥상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여기가 1층 엄마야 아이구 신나 아이구 신나 아이구 신나 언니야 언니 갈게 너 여기 올라갈 수 있니? 너무 높지? 너무 잘하네 아 귀여워 뜨두루뚠 두루두루뚠 김치볶음밥이랑 아 추워 라면 애초롭게 쳐다봐 오빠가 앉고 있으니까 진짜 좀... 완전 쪼깜해보쇬 눈누 저, 오빠가 찾고 있어 오빠 지금 눈누 CNC 목 쩌르고 있는 것 같아 빨리 먹어볼까? 어머 배고파 배고파 들어가 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루니야 루니는 진라면 매운맛 먹어볼래? 우리 수영이도 도끼와 놀았으면 좋겠는데 루니도 김치볶음밥에 케찹 넣으셨나봐 핵중 맛 핵중 맛 핵? 핵이야? 아 추워 땀 흘렸더니 더 추워 음! 매워 음! 매워 음! 맛있어 마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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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ling law 루니 crash 치 humili 마초모 큰거 흐헥 내 안돼 아 이거 점프했어 아이 너무 신났어요 심장 쿵쿵쿵쿵쿵쿵쿵쿵 마초야 마초야 오구 마초 내가 마초랑 놀아줘 볼게 아니야 괜찮아 누누야 괜찮아 누누야 언니 금방 와 아이고 아 잠깐만 아이고 언니 와 언니 올거야 누누야 누누 언니 올거야 누누야 잠깐만 누누 안돼 누누 위험해 누누야 혜선이는 왜 그렇게 좋아? 야 이거 어떻게 잔거야? 위로 이 정도에 사각 고정해줘요 빨리 가자 아니야 누누 혜선이는 좀 있어 봐 응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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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슬퍼 많이 뛰었어? 많이 뛰었어요 멍청이야 보여 멍청래 신어 못오지 멍청! 멍청래 편리는데 아이스크뿌리야 여기까지 쉬었어 여기가 더 쉬었어 멍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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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귀중타임인데 우와 진짜 시타리를 즐긴다 너 그러면 안 돼 멍청래 잘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가자 이제 가자 마초 안녕 마초 잘 가 응구 귀여워 오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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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게 잘 놀았고 다음에 또 이런데 자주 데려올게요 또 납치해올게요 눈누 좋지? 너네 엄마보다 내가 더 좋지? 응? 진짜 그런거 같아 응 안겨 안겨 알았어 응 힘들어 우리 쇼이는 얼른 집에 가자 짠짠 어떡해 귀여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어 초점 초점 일찍 왔네 눈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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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이 놀다 온 거 아니냐 어머 애교 너무 귀엽네요 어머 애교 너무 귀엽네요 어머 애교 엄마같이 눈네 아휴 저밖에 모르더라고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 민키예요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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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키야? 아이고 아이고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눈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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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야, 엄마 봤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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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야 다시 줄까? 귀여워 눈누야 놀아 오아 뭐 근데 널 그래서 어